네, 안녕하세요. 핀란드 파파의 유리 역을 맡은 김보라입니다. 우연 역을 맡은 김우석입니다. 4월 29일 밤 9시, 시네마천국 채널에서 수상한 카페가 오픈을 한다고요? 가족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카페, 핀란드 파파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저 유리도 얼떨결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.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두근두근거립니다. 유쾌한 웃음, 찡한 감독, 그리고 설레는 로맨스까지 가득하니까요. 4월 29일 핀란드 파파 첫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안녕!